네, 왜요? 왜요? 하죠? 왜요? 어디 할까요? 레드 할까요? 아잇 예 그러게요 아, 저거 아잇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몰라요 왜요? 이겨본 적이 없지만 왜요? 이깁시다 오늘은 볼일도 이따 할게요 아, 맞다 나보다 느린 사람 홀나요? 어서 이동해요 개구 부셔줘 일단, 폭을 하나 먹어야 돼 흰색 선 아, 탈이면서 먹어도 되나? 아, 줌털 있다, 줌털 있다 끝에 필! 아, 줌털 필이야 뭘 왜 찌찍이야 우와, 어디야? 아, 줌털, 줌털 아, 개구, 개구 땅 아, 개구 땅 아, 잘 깨우자 좋아, 아주 참, 대 참 아, 개구 버패 했는데 우와 아, 뭐야 렉 뭐야, 아유 와, 우선이리 날렵해 일자컨 쓰나 우와, 저 머리 저 머리 뭐야 어? 아아 기방만 하면 안 되죠 왼쪽 왼쪽 그거 아니? 그거 개구만 째라고 한 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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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왼쪽 나 카 1차 카 1차 카 왼쪽 개구진다 개방 안 되는데 개방 안 돼, 말해 말해 개구 아니야? 개방 안 아프지 개방 안 아프지 좌꺼, 오른쪽 어이씨 아야야야야야야 야, 필! 와, 진짜 깝네 총이었어, 와, 개방 아, 섹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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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시는데? 어휴, 무섭다 아휴, 무섭다 마이클 저분은 어디 있어? 마이클님 스나이퍼로 개구에만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자아 제발 여기서 일킬해라 어케 나 하하하하 좋았어 뭐야, 줌펀 줌펀 조금만 더 기다리게, 조금만 더 갑시다 다시 wider 아, 오른쪽까지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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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아, 흐흐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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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상전 장전 개구는 대푸가 있는데? 개구 째러 간다! 계속 째러 간다 개구 피다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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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센터 아야! 와 진짜 나전다 와 머리 아우 이거 한 번에 녹이면 개구 쬐고 있는 순간 아 왼쪽 개구 뺐다 어이 씨 저기 뭐야 어 뭐야 깜짝아 다시 한번 개구가야겠다 아이씨 야 나 일부 일부 왼쪽 일부 왼쪽 야 윤성아 나 치아주면 안돼? 나 나 필이야 그럼 오른쪽 왼쪽 일자권 일자권 아아 아아 아우 좋아 하나 더 있을걸? 아깝다 아아 아깝다 아깝다 총에 안 버려져 우씨 어우 저기다 아하하하 아아 씨 못했다 아아 씨 야 5100 5100 뭐야 5100 실려 샀어 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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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선박 ㅋㅋ 거의 불신 아 onder 아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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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OO 우리 sense άλk 잊고 석 서 아니 어디 아 어우 자 연락 왼쪽이다 왼쪽 아아 맨 일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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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권다 오른쪽 질린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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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날라가는 걸 그걸 썼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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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쿤이 중쿤이 있었다 중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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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 우리 오른쪽 오른쪽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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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2킬 우리가 무조건 해야되 2킬 역시 그 육식해 아 나 한번 감아야겠는데 이거 아 뭐야 중쿤사 중쿤사 아 왼쪽 피해 왼쪽 피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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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지 왼쪽 개구만 째는 자리있지 중쿤 피해 네 피시만 하고 계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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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왼쪽 오 아 왼쪽 왼쪽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킬 이 킬 이 킬 내가 개구리 할게 나 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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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개구를 할게 개구를 할게 개구를 할게 왼쪽 왼쪽 아 오른쪽 아 아 큰일났다 아 아깝다 개구들었다니까 아 아깝다 아유 블루가 유리함? 레드가 유리하잖아 해봅시다 아하 까지 3킬로 있네 그러잖아 아 일단 기방만 하는 것도 문제긴 해요 이게 룰에 섞여있기 때문에 어후씨 개구를 잡았으구요 아 내가 잡은거 아니구나 아 오른쪽 몸 사리면서 하네 야 윤석아 저기 빼꼼 자리만 올라온다 저기 알지 어 위에 빼꼼 자리만 올라온다 빼꼼 자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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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장전 중인데 오른쪽 개구 수나 개구 낙카 개구 낙카 개구 낙카 개구 낙카 개구 낙카 개구 낙카 필 개구 낙카 여행 불타깝 아 amp 안보이는데 오른쪽이 오른쪽 yield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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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ßen 클릭 1 저 기지 와우 좋아 약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뭐야 우리 팀구나 아우씨 잘 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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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다 중간 밑에 2차 코스 간다 1차 코스 마이클 한번 쏘고싶은데 와아 겁나 달다 와 미안해 하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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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스나 있다구 개그스나 있다구 온벅아 아 우리 개그는다 우리 개그 아니구나 개그스나 따오냐 개그스나의 중간에 중간에 오른쪽 오른쪽 오우씨 안되겠다 나가야겠다 아 떨어졌다 우리 개그지 오른쪽 그 오른쪽 낚시 하트 K 하트 K 하트 K 우리 개그 우리 개그 우리 개그 아 죽었다 어휴 어휴 어떻게 한도 남았냐 여기서 하면 되요 여기서 야 일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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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한대도 못 맞췄어 깜짝아 오른쪽 오른쪽부터 어휴 내려오면서 이걸 쏴? 어 킬 따라잡았다 그래도 뭐 기관합니까 기관하면 안돼요 룰입니다 룰 지옥 안옵니다 저 아 큰일났다 아 오른쪽 공권 아래 울기고 울기고 수납 울기고 수납 아 울기고 수납 그렇다 없어 나 개굿할게 일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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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기차야 여기 어디에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안돼 왼쪽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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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왼쪽팔 왼쪽팔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아 중컨에 조금만 살리면서 조금만 살리면서 조금만 살리면서 조금만 살리면서 아 아깝다 아깝다 그래도 잡았다 그래도 동점이다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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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살려서 하자 야 팔라딘 늘었으면 이겼을게 중권 밑에 중권 밑에 낚시 중권 왼쪽 낚시 중권 왼쪽 낚시 중권 왼쪽 낚시 아이씨 대하크나이트룸 끝났다고 오른쪽 수만 오른쪽 수만 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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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와아 이거를 중권 아래 둘 중권 아래 둘 이거 무비를 어떻게 오는거야 여기 밑에 왼쪽 낚시 낚시 이거 한번에 오피다 야 너무 급했나아 아 리스폰 킬 킬 킬 중권 아래 킬 중권 아래 킬 아 사놈아 1킬 여겨진 킬 해야해 아 리스폰 아 오른쪽 야야 롤이 피사식 아니 우리 60킬이야 어 오른쪽 안다 했다고 아 뭘 뭐 보였나 이게 어이구 야 미 성맨이 피해 어 샷샷 어 좋아 아 뭐야 어 좋았어 아 오른쪽 아냐 오른쪽 컨테이너 어 그 머리만 뜨끈내 흡는거 총알까지 저거 따줄게 아 여기다와봐 아 저거 여기다와봐 아 총알 안나가 아 총알 씹혔어 오른쪽 오른쪽 아씨 어떻게 여기서 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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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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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아 사려라 네네네네 일자로 포카 나이스 나 살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되냐 아 개구만 재패 아아 아 뭐야 아 무슨군데 무승부야 형 드로우네 드로우 그러면은 이게 아마 서로 1점씩 같고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그럼 아 내가 1패 원래 있었어 사다리타기 하하하하 사다리타기로 쇼구 아이고 뭐야 뭐야 저 다시 초대해주세요 갈만하는데? 됐다 모덕님이랑 감소타님 그 아 마이콜님 1대1 가위바위보 하죠 그러면? 그 만나서요? 모덕님 마이콜님 가위바위보 아니면 레야의 사다리타기 사다리타기나 가위바위보 사다리타기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사다리 탑시다 아 1대1 라풀 전하면 제가 이기잖아요 그건 뭐..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사다리 사다리 야 이거 레알 운이잖아 사다리 아아 아 이거 나 무광 똘기도 어제 했는데 누가 가져갔는데 사다리 하고 있으세요? 아 여기 마이콜님이요 무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왜 욕합니까 하아 핫핫핫 그러면 이거 그럼 2대0으로 이거 그럼 아예 끝인거죠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끝난건가요? 글쎄 뭐 2대0이니까 뭐 잠만요 아이 기방한거 근데 그 스나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스나이퍼 기방인데 뭐 어떻게 압니까 그죠? 네 수고하셨어요 안타깝게 졌네요 이제 끝인가요? 아니 4강전이 있습니다 4강전 4강전 있는데 거기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셨구요 다다음주에만 볼거같아요 다다음주에 봬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틴보이스 저 어떻게나가지 틴보이스 됐다 안타깝게 졌네요 여러분들 1승 2표로 저희가 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쿠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쿠폰 이거 1000명에서 선착순인데 예 지금 빨리빨리 하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아깝네요 그래도 저는 꽤 했는데 아깝네요 그래도 저는 꽤 했는데 아 gosp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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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d